이번에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의 민심 살펴보겠습니다.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현직과 전직 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. 장성현 기자입니다. 대전시장 후보군 중 허태정, 현 시장이 20.9%로 가장 앞섰지만 박성효 전 시장이 16.7%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. 다음은 국민의힘 정용기, 이장우 전 국회의원들이었고 민주당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8%로 나타났습니다. 이 밖에 정상철, 박용갑 후보는 6.3%, 장동혁 4.4%, 박상래 3%, 정기현 2.7%, 김용기 2.5%를 각각 차지했습니다. 그렇다면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후보 중 허태정 시장이 31.8%로 가장 높았고 장종태 전 서구청장 10.7%, 박용갑 중구청장 8%, 정기현 대전 시의원 4.9% 순이었습니다. 국민의힘 후보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25.1%, 이어서 이장우, 정용기 전 의원이 각각 11.8%와 11.4%로 뒤를 이었고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과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6%대로 4위와 5위였습니다. 대전시 교육감 적합도에서는 현직인 설동호 교육감이 29.8%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성광진 12%, 박백범 7.8%, 정상신 4.4% 순이었습니다. 대전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역점 추진 과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28.5%로 1순위로 꼽혔으며 부동산 시장 안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TJB 장석영입니다.